2020년 페이보를 마치라 그러지? 마치 시험지는 인도에서만 보는 거야 1년에 한번 보고 베리언트가 하나밖에 없어 보통 4.1, 4.2, 4.3 이렇게 있지 않아? 그치? 하나밖에 안 나오고 과목코도는 같아 과목코도가 같으면 실리버스는 똑같은 시험지고 1번 문제 볼까? 페트롤레움 유스플 나프타 아 유스플 내추럴 리소스 해가지고 그린 보면 알다시피 페트롤레움이 믹스처지 그치? 엄청난 믹스처야 여기서 이제 히티드 가열을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프렉션 에이팅 컬럼이라고 그래 프렉션 에이팅 컬럼 통해가지고 보일링 포인트가 이쪽이 어때? 보일링 포인트가 낮고 그치? 이쪽이 보일링 포인트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몰래큘라 사이즈 MR이라고 해도 되지 MR 사이즈가 좀 작고 MR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작은 놈이 볼라타이래 볼라타이를 이제 증발하기 쉬운 거고 이게 이제 잘 된다 이거고 밑으로 갈수록 거꾸로 끈적끈적해 비스코스라 그래 비스코스가 이제 끈적끈적하다 이런 뜻이니까 비스코스 요렇게 이제 성질들이 차이가 있지 그치? 네임더 세퍼레이션 프로세스 하면은 당연히 2점이니까 하나당 1점씩이야 프렉션할 디스틸레이션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요게 2점이고 네임더 프렉션 리빙햇 해가지고 나오는게 요기 요기 A 하고 B 있지? 리파이너리 가스가 프로판이나 부탄가스 가솔린 자동차 요기 나오는게 나프타야 나 푸 타 나프타 좀 특이하지 그치? 나프타란 물질은 그냥 케미칼스 이러면 돼 케미칼스 케미칼스가 뭐냐면은 화학 물질들을 나타내는 단어야 케미칼스 그냥 화학 물질 여기는 나프타 써주면 되고 나 푸 타 스펠일 좀 특이하지 그 다음에 비번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메이킹 로드하는 것을 쓰는거지 비투먼 비투먼 그 다음에 C번 리파이너리 가스 이즈 믹스처 오브 하이드로 카본 하이드로 카본은 어떤 믹스처입니다 리파이너리 가장 대표적인게 프로판 그 다음에 여기 부테인 나와있죠 부테인 서지스 네임 투 어더 리파이너리 가스 가장 유명한게 뭐라 그랬어? 프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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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이 보통 하나부터 4개정도 까지 4,5개정도 되니까 프로판 메테인 써고 메테인 그 다음에 에테인 상관없지 그치 에테인 카본 4개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리파이너리 가스는 가스가 원래 이제 카본 4개짜리 까지 봐봐 메탄 파산 4,5개정도 이 이 이까지는 가스야. 룸 템퍼레이셔서 C5H12 부터는 얘가 리퀴드로 존재하죠. 대부분 여기 연료로 쓰는 거니까 연료로 쓰면 대부분 반응이 컨버션인데 그냥 아니라 컴플리트 컨버션 컴플리트 컨버션은 CO2 나와야 되니까 C4H10 더하기 O2 화살표 CO2 플러스 H2O 이렇게 쓰고 발란싱은 봐봐. 카본이 4개니까 CO2 앞에 4개우기 하이드로이 10개가 5개 그랬더니 옥시전이 4, 2, 8, 8개에다가 5개면은 13개지. 그치? 13개니까 2분의 13 이래도 되고 전체에다가 곱하기 2에 줘도 되고 근데 전체에다가 2 곱하는 게 좋아요. 이제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근데 이제 틀린 답은 아니야. 분수라고 쓴다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2 곱해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톡식가스 인컴플리트 톡식가스라고 했으면 인컴플리트 컨버션은 원래 CO나 카본이 나올 수도 있는데 톡식가스는 프리벤트 케링 옥시전인 블러드 스트림 해가지고 CO 얘기하는 거거든. CO 그 다음에 워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부테인 10% H10 이렇게 놓고 플러스 O2 여기서는 이제 차이 좀 봐봐. 이게 CO라서 카본이 4개 맞고 여기도 하이드로이 5개 맞는데 여기서는 CO2니까 옥시전이 8개잖아. 여긴 4개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5개. 2분의 9밖에 안 돼. 아 인컴플리트 컨버션은 차이가 이거야. 답은 이거지만 옥시전이 좀 적고 옥시전이 많을 때는 넉넉할 때는 컴플리트 컨버션이 일어났는데 옥시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컴플리트 컨버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식은 이런데 네임 톡식가스라고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카본 카본 모녹사이드. 그치? 모녹사이드. 그래서 CO만 써주면 되는 거였어. 이제 컴플리트하고 인컴플리트는 이제 옥시전이 많다. 컴플리트. 옥시전이 좀 부족하다. 인컴플리트.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겠지. 그치? 가솔린 앤 케로신. 가솔린 앤 케로신. 가솔린이 위에 있어. 위에. 얘는 아래에 있고. 그것만 따져주면 돼. 그 다음에 보스 퓨얼. 디퍼런 프로퍼티. 디스크라비 디퍼런스. 비스코시티. 아까 비스코시티는 밑에 갈수록 비스코시티하다 그랬어. 끈적끈적한 정도를 비스코시티라 그래. 그래서 밑에 있는 놈이 케로신. 케로신 이즈 모아. 비스코스. 그러면 되고. 프레임어빌리티. 프레임어빌리티가 잘 타는 거잖아. 잘 타는 거는 이제 볼라타이라고 관련이 있다고. 볼라타. 휘발성하고. 휘발성이 강한 놈들이 잘 탈 거 아니야. 위에 있는 놈이 좀 더 잘 타겠지. 그치? 그래서 가솔린. 가솔린 이즈 모아. 프레임어빌. 프레임어빌 알지. 그치? 불이 잘 붙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같은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연료 같은 거 불이 잘 붙으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와드지 디퍼런스 몰레큘리. 가솔린 앤 케로신 코스 디스티 디퍼런 프로퍼티. 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왜 차이가 나는? 사이즈가 더 많아서 그래. 그래서 케로신이 또는 케로신이 가솔린보다 몰레큘라 사이즈가 크다. 또는 거꾸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몰레큘라 사이즈가 큰 이유가 카본 이제 카본의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잖아.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이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게 좋은 표현이야. 그래서 케로신이 해즈 모아 해즈 몰레큘리 위드 롱고 카본 체인. 이런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 그냥 사이즈가 크다. 몰레큘라 사이즈가 크다. 상관은 없어. 케로신 해즈 몰레큘리 위드 롱고. 길다. 카본이. 카본이 한 긴다는 얘기는 몰레큘라 사이즈도 크다는 얘기겠지. 그치? 제인. 그 다음에 2번. 하이드로젠, 퓨얼셀.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용도가 뭐예요? 퓨얼셀이고 퓨얼셀은 전기차라고 그랬어. 그래서 파워, 베이클, 자동차. 라이트 워드 이케이션, 오버홀 리액션. 하이드로젠, 퓨얼셀의 오버홀 이케이션을 많이 물어봐. 워드 이케이션으로. 근데 하이드로젠이 타는 거랑 똑같아. 하이드로젠이 옥시전하고 결합을 해서 워터 이식하고 똑같아. 워터. 포뮬라를 봐봐, 이렇게. 근데 실제로 하이드로젠이 타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젠의 어떤 화학 반응이지. 케미칼 리액션을 이용을 해서 옥시데이션하고 리덕션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옥시데이션하고 리덕션을 다 오버홀 이케이션으로 쓰면 결국에는 타는 반응하고 똑같아. 자동차에서 하이드로젠을 태우면서 모터를 돌리진 않겠지. 그러다가 터지면 폭탄이 돼버리는데.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지만 전체 오버홀 리액션은 컨버션 반응하고 똑같다. 이건 좀 많이 나왔던 문제야. 2번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거지. 알루미늄은 일단 카본보다 반응성이 커. 카본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그냥은 추출이 안 되고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전기분해하는 장치들이 나와있지. 문제 보면서 바로 풀어볼게. 네임더 오어 광석 알루미늄 보크사이트하고 헤마타이트는 죽어도 외워야 돼. 보크사이트 헤마타이트는 아이런 오어였지. 그 다음에 엘렉트로리시스라고 물어보면 참 많이 나와. 그치?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아이오닉 아이오닉 컴파운드 근데 이제 그냥은 안되고 인 몰튼 그래야지 전기통화니까 또는 인 아퀴어스 아퀴어스 에서 디콤버스 분해가 되는 거야. 디콤버스 그 다음에 바이 전기에 의해서 엘렉트리시티 그리고 또 엘렉트로리시스 데핀션 쓰는 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좀 알다시피 알루미늄 옥사이드 멜팅 포인트가 2000도가 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도 1500도밖에 안되거든. 블라스피너스 그러니까 일단 얘를 몰튼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2000도까지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전기 분해한다는 게 말이 안돼. 에너지 소모량도 너무 많고 반응이 잘 그렇게까지는 반응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야. 환경 자체가 그래서 알루미늄 옥사이드에다가 크라이올라잇을 넣어서 멜팅 포인트를 낮춘 다음에 몰튼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몰튼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기 분해를 한다고 버터 엘렉트로리시스 프로세스 오퍼레이트에 900도씨에서 작용이 했는데 네임 더 컴파운드 에디드 멜팅 포인트를 낮추려고 놓는 게 뭐라 그랬어? 크라이올라잇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그치? 얘를 섞는 거야 이것도 돌의 일종이야 우리나라에선 이 돌을 빙정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도의 일종이야 근데 얘를 섞은 거야 알루미늄 옥사이드하고 크라이올라잇 섞었더니 멜팅 포인트가 900도가 낮아진 거야 900도로 그러니까 잘 녹아서 녹아야지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해야지 전기 분해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치? Cells 1 Benefit Environment of Reducing Operating Temperature Operating Temperature 를 낮춰 그러면은 Less CO2 Less CO2 프로듀스 이 표현은 왜 표현이 나오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옥시전이 카본, 엘렉트로드 이게 그래파이트잖아 여기에 붙는다 그랬잖아 옥시전이 그러면 여기서 카본하고 옥시전하고 반응해서 CO2로 날아간단 말이야 CO2로 날아가는 양이 온도가 높으면 어마어마한데 2000도가 되면 900도씨가 되면 낮아지니까 이런 표현은 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나왔지 문제가 그 다음에 3번 라이트 아이온 이퀘이션 보더 리액션 테이크 플레이스 이런 건 쉬워 왜냐면은 실제로 분해되는 건 AL2O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 3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여기에 대해서 식을 쓰는 거야 알루미늄 3 플러스니까 어디로 가? 네거티브 엘렉트로드 캐소드로 가겠지? 그러면은 원래 상태가 되려면 엘렉트로드 세 개 받아야 되니까 AL 이렇게 써주면 되지 뭐 그치?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아이온이니까 옥사이드 아이온이니까 언어도 파지티브 엘렉트로드로 가겠지 근데 옥사이드는 O2로 존재하니까 O를 두 개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 놓고 엘렉트로는 잃어버리고 O2가 됩니다 그럼 엘렉트로는 실제로 하나당 두 개 잃어버리니까 네 개 잃어버리는 거지 요식이 약간 특이하지 그치? Explain why 언어도 Need to Frequent Replace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엘렉트로드 자체가 카본이고 요 옥시전이 카본하고 반응해서 카본이 삭는다 그랬어 카본이 계속 약간씩 타는 거야 그래서 CO2로 날아간다 그랬지 그치? 언어도 카본 이렇게 쓴 게 좋겠지 카본 언어도 리액 위드 옥시전 투폼 형성이 되는 거야 CO2로 날아가는 거지 카본 엘렉트로드 자체가 조금씩 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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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아가지고 꼭 나중에는 리플레이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알루미늄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게 되게 좋은 거지 알루미늄 옥사이드 엑시드 알카리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네 엑시드하고도 반응하고 알카리하고도 반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우리가 암포테릭 해요 암포테릭 암포테릭 암포테릭이란 뜻은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이 특이하게도 엑시드하고도 반응하고 알카리하고도 반응하고 이런 뜻이지 알루미늄 옥사이드 류애기드 다일류트 썰퍼릭 엑시드 투포모 솔트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이렇게 대충 봐봐 알루미늄 이게 원래 그냥 메탈 옥사이드라고 치면 썰퍼릭 엑시드에 엑시드에 하이드로닌다에 메탈은 알루미늄 밖에 껴들어가면 돼 근데 AL이 3이고 SO4가 2니까 X자로 하면 AL2 SO4 가로 닫고 3 요게 솔트지 뭐 알루미늄 설페이트 그치 요거를 간단하게 쓰면 알루미늄 설페이트 쓰고 알루미늄 설페이트 쓰고 AL2 SO4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옥사이드 류애기드 다일류트 소듐 하이드로옥사이드 투포모 솔트 원 얻어 풀어더 원 얻어 풀어더 솔트는 너무 어려워 근데 어차피 NAOH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반응하면 뭐 나오겠어 당연히 워터 나오겠지 그치 워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써서 AL2 SO4 3 나오고 워터 나오잖아 그치 근데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NAOH랑 쓰는 식은 너무 어려운 식이야 이런건 A레벨에만 나오는 식이거든 그래서 O레벨 때는 취급을 안 하지 근데 이제 가끔 솔트에 어떤 힌트를 주고 요게 어떤 네거티브 아이온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힌트를 주고 쓰라는 문제도 있어 솔트만 근데 이제 식을 다 접고 발란싱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디컨버스 히팅 투 퍼머 알루미늄 옥사이드 하고 워터 원래 하이드록사이드도 디컨버스가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거 카보네이트 계열하고 그 다음에 칼슘 나이트레이트 이런 것밖에 안 하지 그치 근데 이제 뭐 교과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게 문제에서 설명을 했어 디컨버스에서 가열을 해서 이것도 더멀 디컨버지션이니까 알루미늄 옥사이드 하고 오토 나옵니다 그럼 식을 쓰는 거야 그냥 시킨 대로 AL OH 3 화살표 알루미늄 AL2 3 브라스 워터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발란싱만 해주면 돼 알루미늄 2개니까 여기 2개 하고 OH가 3개고 옥션 하나니까 여기 3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려운 식 아니라고 시킨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source name to other 알루미늄 컴파운드 디컨버스 웬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더멀 디컨버지션은 그치 그러니까 알루미늄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다가 다음 문제 계속 풀도록 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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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